마이크를 떨어뜨려주세요 마이크를 떨어뜨려주세요는 무슨 말이에요? 설마 마이크드랍 불러달라는 건 아니겠지? 마이크 그렇게 떨어뜨려달라고? 이거? 이거 말하는 거야? 뭐야? 나 진짜 몰라서 그래 이렇게 떨어뜨려달라고? 나 너무 목소리 커? 마이크드랍 말하는 건가? 외국인 분이신가 계속 마이크를 떨어뜨려주세요 마이크를 떨어뜨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떨어뜨리면 마이크드랍 해달라는 거지? 해줄게 마이크를 떨어뜨려주세요 마이크를 떨어뜨리면 혼나요 방송에서 마이크를 떨어뜨리면 혼나요 비슷한 거거든 아 마이크드랍 마이크 떨어뜨려줄게 마이크 떨어뜨려줄게 받아 받을쯤이 됐어? 누구야 방금 누가 말했지? 마이크 받을쯤이 됐어? 마이크 떨어뜨리면 받을쯤이 됐어? 떨어뜨려줄게 지금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일본어 버전도 있고 리믹스 버전도 있고 무슨 버전을 떨어뜨려줄까? 아무거나 다 떨어뜨려줘? 다 받을 수 있겠어? 저글링 잘하니? 지금 떨어지고 있어 바둑받고 있어? 지금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지금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음이탈 이제 곧 가사도 떨어지고 가사가 떨어질 거야 첫 벌스가 떨어질 거라고 받을쯤이 됐어? 떨어진다 보이 rädup 스타트! 에이 전역이 액 월뮤즈니스 핵싱 아 받고있어요? 마이! 마이! 번진!